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와의 대비 학생들 만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작합시다. 제가 잡아본 목차는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운영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과 함께 또는 따로 운영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일단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일단 우선 좌표 한번 보시죠. 가로측에는 내신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해놨고요. 그리고 Y축이죠. 세로축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수능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이 백지 안에 우리가 만날 아이들이 어딘가 위치해 있겠죠.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빨주노츠판 안보로 그냥 무지개 모양으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찍어봤습니다. 지금 이 좌표에 제가 사선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그리고 또 왼쪽 위에 보이시는 부분은 내신이 수능보다 좋은 학생들이 배치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수능의 내신보다 좋은 학생들이 있겠죠. 이 학생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또는 논수가 수능 위주의 전형까지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될 텐데요. 일단 같이 한번 봐주시는 건 제가 이렇게 가로측으로 3합 7, 2합 5, 3합 10, 2합 8, 2합 10, 그렇죠? 먼저 그려주셨을 텐데요. 수능 체제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맞춰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시작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참고로 왼쪽은요. 수능을 그냥 국어, 수학, 탐구 한 다음에 3으로 나눈 숫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이면 국어, 수학, 탐구가 1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본 숫자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봐주시고 이건 그냥 살짝 참고해 봐주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반 학생들 만약에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그래프부터 그리고 여기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배치해 놓고 나서 그 학생들이 3월, 4월, 6월, 7월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보면서 학생들과 고민을 같이 해가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전형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라고 해서 일단 먼저 첫 슬라이드를 가지고 와봤어요. 교과전형은 특정 성적대 학생들이 준비하는 전형이다. 이게 교과전형도 교과전형인데 이 교과전형이 학교장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형으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또 지역균형으로 많이 운영되기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선생님들 고등학교 다니실 때 생각하거나 이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전형들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미들 많이 알고 계시죠? 수도권 소재대학이라든가 지역권전공립대학교 입결을 보게 되면 다양한 성적대 아이들이 1, 2등급 말할 것도 없고요.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도 또 6등급 끝대학까지도 사실은 합격선이 나오는 과들도 있는 것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교과전형은 교과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다. 그죠? 맞아요. 기본이 되는 거고요. 교과전형에서의 교과성적은 가장 중요한 거 분명 맞지요. 그런데 어떤 교과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군을 보면 사실은 되게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교과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 최근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라든가 또는 서류 전형, 그리고 또 면접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 같이 체크해 봐 주세요. 다음은 교과전형은 준비가 단순한 전형이다 라고 생각해 봐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죠. 교과전형은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진로 선택과목 열심히 하고 수행평가 열심히 하면서 내신 성적 잘 만들면 좋은 전형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단순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난 어느 전공을 해야지, 어느 계열에 가야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계열에 가고 싶고 어느 전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또 나중에 어느 과를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 생각보다 단순하게 또는 명쾌하게 명확하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교과전형은 사실은 교과만 보잖아요. 그죠? 뭐 서류에 대한 부분들, 학생부가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과 100으로 특히 지원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만 보다 보니까 학생들 상황에서는 또는 학부모님들 상황에서는 또 저희 상황에서는 합격에만 너무 가중치를 둬서 입결해서 상대적으로 부특화 같은 과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적어봤어요. 교과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걸 관심 있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커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충분히 고려하면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건 이제 학생 개인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생이 만약에 경기권이라든가 또는 지역거점국립대학교까지 전국으로 만약에 갈 수 있는 대학의 상황이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또 선택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또 다른 선택지 속에서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거점국립대학교들이라든가 대학들을 보면서 같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할 수 있는 전형이다 보니까 준비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성적 산출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선하기 어렵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도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우리 반의 1등급부터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까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범위의 학교들, 다양한 상황들의 대학들, 전공들을 모두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학생들 개개인으로 보게 되면 이 학생들은 어차피 어느 정도의 내신대를 갖추고 있는 부분들일 거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어느 정도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에 대한 범위 안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정 범위 대학들을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들만 가지고 고민한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어렵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논술, 수능 위주의 전형보다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꽤 많은 전형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입시 결과 참고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은 전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전형이든 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슷한 유형의 고교, 또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 성적대를 가진 학생들이 경쟁하는 전형이 되다가 예측 가능성이 꽤 높은 전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다른 전형보다는 그래도 좀 적은 전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보시면 일단 처음에 사실 왜 지역균형이란 말, 지역균형 선발이란 말, 지역인재라는 말이 자꾸 혼용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선생님들 많이들 안 그러실 텐데 그냥 가벼운 내용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명확하게 용어 개념 부분들이니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혹시 이미 이 부분 다 아시면 스킵하시면 되겠죠. 일단 지역균형은 2005년부터 서울대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 경제적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와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였고요. 그때 당시에 서울과 광역시에서 서울대 입학생이 67%가 넘었고 9개 도에서 32%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뽑아야겠다, 선발하고 싶다라는 부분으로 들어왔던 전형이었고 그게 현재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전형은 사실 이름은 2022년부터 대입 공정성 강화 반응원으로 들어왔었던 부분이었는데 대상은 수도권 대학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은 지역균형 선발 그리고 골고루 뽑겨자 하는 거였었고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얘기했었던 게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들로 선발하는 비중을 좀 줄이고 정량적으로 뽑는 전형들을 좀 늘려라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서 한 16개 대학 정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됐었던 인원이 한 5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었고 교과전형으로 한 1,500명 그다음에 이제 정시전형으로 한 3천여 명이 늘었었던 것들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선발은 학생부 교과전형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역인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많이들 보고 계실 수도권 선생님들한테는 또 서울 선생님들한테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용어인데요. 지역인재는 이제 대상 자체가 비수도권 대학들이고요. 목적 자체가 지역 내 인재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했었던 거였고 지원 자체를 해당 지역 고교 출신자들이 하는 부분으로서 다양한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경합전형이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이 한번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제가 3개의 대학을 일단 먼저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서울대에선 지역균형 전형을 종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제 2025에서 뽑는 계획에서 발표했었던 인원들인데요. 연세대학교는 추천형을 교과전형으로 고려돼도 학교 추천을 교과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건 대학 간 시기별 비교인데요. 이게 보시면 2024와 2025에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보시면 이제 가장 큰 변화는 3개의 대학 중에서 가장 큰 편을 가지고 온 건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가 원래 단계별 전형으로서 1단계 70, 2단계 선, 2단계 선, 1단계 70과 면접 35으로 해서 뽑았었고 그 면접은 재시음 면접으로 운영했었으며 재시음 면접은 수능 한 달 전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게다가 이제 더불어서 수능 체제를 없었었고요. 그런데 2025 대입에서 연세대학교가 면접을 폐지했죠. 일간 전형을 바꾸면서 수능 체제를 신설했고요. 어떤 변화 있겠습니까? 사실은 연세대학교 추천형을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세대학교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수능 체제를 갖다 생각 고려하지 않았었고 재시음 면접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면서 그 준비를 적어도 두 달, 세 달 전부터는 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폐지되면서 오히려 수능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그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같이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이제 보시면 서울대는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100으로 뽑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교과전형은 연세대로는 교과 100, 그리고 또 고려대는 교과 80과 서류 20. 아, 여기서 잠깐. 스님들 아시죠? 교과전형, 서류, 우리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 이름 붙일 때 교과를 50% 이상 뽑으면 교과전형인 거고요. 서류를 50% 이상 뽑으면 학생부종합전형인 거고요. 그러니까 주로 보는 그 전형 요소가 50% 넘어가는 전형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 같이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그럼 보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80과 서류 20이니까 이것도 교과전형일 거고 연세대 교과변이니까 마찬가지 교과전형. 여기는 종합, 서류대만 종합전형이겠죠.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서류 20은 학생부종합평가라고 해서 학생부 전체를 본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참고해 봐주시면 좋겠고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비교해 주시면 좋겠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인원에서 선생님들 먼저 체크해 보려고 해요. 보시면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수시와 정시 당연하고요. 수시에서는 교과 45%, 종합에서는 23%. 제가 증감으로 해서 증가한 건 빨간색, 감소한 건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봤는데 수시는 550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과전형에서는 350명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교과전형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같이 드실 수 있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도 이건데요. 수도권과 비속권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최근 3년 동안에 연한 변화 본 거고 가운데는 지난 작년과 대비해서 2022에서 파란색은 증가, 빨간색은 감소를 체크해 봤어요. 보시면 교과에서 670명 늘었고요. 그죠? 논술에서는 350명, 305명, 실기에서는 220명 증가하고 확인하실 수 있고 종합에서는 400명, 수능에서는 700명, 700명대가 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다. 그런데 비속권 보시면 다 줄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과전형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꼭 챙겨서 가주세요. 그리고 인원 한 번만 더 볼게요. 지금 이제 교과전형이 작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도 증가했고요. 수도권에서도 증가했던 거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고2 학생들에서 이제 고3 된다. 고3에 올라오게 된다. 시기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게 2월이고 오픈되는 게 2월 중순이어서 현재는 고2겠지만 좀 있으면 고3이 될 우리 학생들인데 이 고3 학생들이 학생 수가 41만 5천 명대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1학년이 될 고3 형들이 워낙 인원이 적었다고 해서 우리는 많아라고 속상할 수 있는데 수능을 보시면 지금부터 초1까지요. 고2 학생들이 사실 학생 수가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볼 만한 MC인 거 맞죠. 계속 고생해 봐주세요.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을 분리 및 참고사항부터 보려고 하는데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다 기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정량적인 부분도 기본으로 당연히 보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학생부만으로 뽑느냐 해서 학생부 100으로 해서 학생부 100으로 뽑는 걸 이제 교가로 뽑는 대학교와 그 100에서 교가와 비교가로 뽑는 대학교를 분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대 경상공계를 해서 학생부 100을 교가로 뽑는 대학들은 상당수의 대학들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100에서 교과와 비교가로 뽑는 대학교는 이 비교가로 대부분 출결과 봉사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봉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봉사에 대한 점수를 없앴던 대학들이 상당수 늘어났었고 지금은 출결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체크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학교생활 성실히 하고 중간고사, 기만고사 수행평가 열심히 했었던 학생들이다 보니까 출결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물론 일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런 합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와 함께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 면접에는 일괄, 그러니까 지원한 학생들은 모두 와서 면접 보는 지원력이 있고 한편으로는 단계별로 1단계에서 한번 거르고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보는 대학들이 있어서 그런 대학들이 좀 있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3명이 들어가는 그룹 면접을 하고 있고요. 1분 정도는 자기소개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경인교대는 비대음 면접으로 해서 패스베일로 이루어지는 거면서 그리고 가천대나 이화열대는 학생부 기반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명지대는 전공과 인성 관련된 면접의 내용들 그리고 서울교대는 교직 인정성 10층 면접 등 이런 면접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워낙 많은 자료들도 제시되고 있고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참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단, 보시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서 명지대 사례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면접의 시기가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에 대한 시기들도 꼭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수능 후에 지원한다는 건 혹시라도 내가 수능에 대한 부분들이 그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면 면접을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한 학생들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다 보니까 경쟁률에 대한 차이라든가 입결에 대한 부분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체 체크해 봐주시고 수능 준비 계획 및 완성도에 따른 지원을 고려해달라는 말씀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그저 관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북대, 부산대, 성대, 한양대 등 이 대학들에서 서류 평가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지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면접 시기는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죠. 교과면접은 수능 이전에 보고요. 종합면접은 수능 이후 그리고 면접위원회의 차이가 좀 있고 면접 시간도 교과면접은 5분 내외, 종합면접은 10분 내외 그리고 또 평가 항목에서 발전 가능성과 의사소득 능력이 들어가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봐주시고 평가 자료는 학생부 교과면접은 평가 자료 자체가 없고요. 학생부 종합면접은 학교 생활기력부 내에서 참고한다. 그리고 참고 자료에서 보면 명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면접 기초 자료 역사는 한 20분 정도 시키고 거기에 이런 지원 동기나 향후 계획 이런 부분들이 출제되면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명지대 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서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선생님들, 그렇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 수능 최저 신설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체크해 봐주시고 좀 특이한 건 2024 대입만 하더라도 수능 최저의 기준이 입문과 자연이 다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같은 경우에는 선호 높은 상당수의 대학들에서는 수학은 미기 그리고 과탐을 꼭 지원해야 돼. 꼭 수염을 봤었어야 돼. 라고 했던 한정을 되었었는데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서강대라던가 성균관대, 한양대가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죠. 수학을 뭘 보든 탐구를 뭘 보든 수능 최저에 맞추면 오케이.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뭐 탐구원, 탐구투를 갖다 각각의 과목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과 더불어서 작년에는 제2의 국어 한문을 탐구한 과목으로 대체 가능했었던 게 원래 입문만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자연까지도 확대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 이와의 대가 작년에는 일괄로 진행했었던 걸 올해 1단계에서 5배에서 선발, 2단계에서는 이 정도 선발로 해서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영어 반영 시 1, 2등급을 모두 1등급으로 하면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서 이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쭉 한번 봐주세요. 넘어갈게요. 중간중간에 서류 나오는 대학들 한번 보셔주면서 외우셨으면 한번 체크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2024 대입에서의 성균관대 입시 결과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한 이틀 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2024 대입에 대한 입시 설명회를 진행해 주셨었는데요. 거기서 발표했었던 일부 내용을 내용들 말씀드리고 선생님들한테 공개해 드리는 방법은 참고해 주세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과 모집과 계열 모집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이제 하나 더 이제 과학인제 전형도 있죠. 근데 과학인제 전형은 여기서는 안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들. 이 두 저 전형을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모집인원부터 아 우선 그 전에 학교장 추천에 대한 부분들은 수능체조가 있다. 앞에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 가져온 과들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러니까 입문 여섯 개 자연계열 여섯 개 과를 가지고 왔고요. 입문에는 성대 같은 경우에는 샤타몽시를 필수로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위에 색과는 3합 7 아래 색과는 3합 6 그리고 또 자연계열 과들은 과탐을 필수로 응시해달라고 했고 위에 색과는 3합 7 아래 과들은 3합 6이었었어요. 최저충절부터 일단 먼저 확인을 해봐 주시면 입문은 73.7% 그리고 자연은 63.2%였다고 하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10% 정도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괄호와는 참고로 그냥 성균관대학교 논술에서의 논술 전형에서의 수능체조가 최종적이니까 한번 비교해 봐 주시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아래의 숫자는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으로 총 402명을 뽑았었는데 지원은 4,135명이 했었고 그래서 평균 경쟁률은 10.29대 1이었고요.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과 모집에서는 462명 계열모집에서는 426명을 뽑았는데 지원은 8,737, 9,990 그리고 또 경쟁률은 18.91, 23.45대 1을 체크했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열어볼게요. 일단 모집인원 비교부터 보시죠. 모집인원은 기본적으로는 종합전형이 좀 많죠. 각과별로 학과모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원인원 보시면 와, 그렇죠? 차이 꽤 많이 나는 거 보이실까요? 경쟁률까지 열엄게요. 경쟁률 보시면 단연 아까 왜 평균 경쟁률도 보셨던 것처럼 학교장 추천이 10.29, 학과모집이 18.91, 계열모집이 23.41 그러니까 중간에 얼추하면 20대 1 전후가 될 거잖아요. 종합전형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쟁률이 일단 상대적으로 낮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합격인원이에요. 합격인원 합격인원은 모집인원 18명에다가 충원한 인원을 합친 거겠죠. 총 전체, 합격 전화를 받은 합격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충원율까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충원율, 충원율 충원율 보시면 전자전기공학부에서 690%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과모집, 계열모집을 제가 일부러 같이 놨던 건데 여기서 보시면 글로벌 리더학부 보면 520%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충원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그래서 충원율의 차이를 봤는데 제가 지금 파란색이 나온 거는 그러니까 충원율에서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충원율에서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 충원율을 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퍼센트 포인트로 그냥 뺀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빨간색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충원율이 높았었던 까고요. 파란색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색깔이 높았었던 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달라요. 충원율이 꼭 학교장 추천이 같은 대학에서 다 높진 않아요. 그런데 이따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해서 실질 경쟁률이랑 같이 다 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우리가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을 대비한 게 아니라 학교 인원과 지원 인원을 본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실질 경쟁률은 모두 학교장 추천이 낮은 거 체크하실 수 있죠. 대부분 그래요. 제가 지금 일부과만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그런데 성룡안 대학교에서 공개했었던 전반적인 모든 과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충원율과 학교장 충원율이 높은 까들이 사실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실질 경쟁률로 가게 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의 실질 경쟁률이 사실은 대부분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봐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해서 50%, 70%, 100% 컷도 현장에서는 공개해 주셨어서 가지고는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온라인에서라던가 다양한 설명회들이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대학들에서. 그러니까 그 설명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최대한 적극적으로 많은 곳에 지원하셔서 같이 현장 참석하셔서 같이 논의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고요. 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의 최종 등록자 기준을 보시면 그저 마지막 등록했었던 학생들까지 보여줬던 건데 거기에 고교 유형별 등록별도 같이 보여드렸거든요.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가 99.7입니다. 대부분 일반고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사고 0.3밖에 안 돼요. 특목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게 되면 일반고 46.7, 자사고 18.6, 특목고 31.6%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서부터 혼선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가 50%, 70%, 100% 커서 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사실은 이게 특목고일까? 자사고일까? 일반고일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 혼란이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은 입실교과 참고가 매우 용이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보면 대부분 다 일반고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상당수의 대학들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특이한 성적대가 나온다고 하더라면 첫 번째 무턱대고 그냥 바로 이거 자사고인가? 이거 특목고인가? 의심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일반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현장에 가셔서 선생님들과 입학사정관님들이라든가 대학교 관계자분들과 꼭 문의하시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실질 경쟁률은 거의 낮더라. 에 대한 부분들 한번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학들이 이제 어디가 공개 대부분의 자기 입결들을 공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교과든 종합이든 공개하게 될 텐데 거기는 대부분 70% 커서 공개를 하죠. 그런데 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별 설명회에서는 조금 더 다른 정보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가 학생들 지도할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같이 공개해주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자리에서 참석해 봐주세요. 이거는 교과전형 준비할 때 저희가 지금 수능 최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정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수능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같이 꼭 감안하고 고려하시면서 학생들 지도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일단 가져온 그냥 대략적인 그림의 표예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군별로 그 대학들의 몇 퍼센트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서 교과전형 상담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참고해 봐주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또 다른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2합 6, 2합 7을 갖다가 수능 최저로 걸고 있는 대학들이 좀 많이 있고요. 없는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선호도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입결도 달라질 거고 준비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풀도 달라지는 것들 꼭 참고해 봐주시면서 같이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건 경기인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의 상황들이니까 마찬가지로 그저 중간중간에 칸이 합쳐져 있는 것들 보이시죠. 이게 지금 수학이라던가 탐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지 않겠다. 우린 다 모두 열어놨다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지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또 같이 고민하는 지역권적 국립대학교들에 대한 부분들 수능 최제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3학 10에서 14 그리고 충남대 같은 경우는 3학 9에서 11 또 뭐 자연의 수 10에서 13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성적대가 한 3등급, 4등급 수능을 맞았을 때 갈 수 있는 대학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학들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 학생들의 상황이나 여건이 지역권적 국립대학교도 지원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참고해 보시러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지도에 한번 깔아봤어요. 빨간색은 입문, 파란색은 자연인구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직탐을 보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색깔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또 모두 공통으로 보는 대학들은 그냥 보라색으로 한번 체크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일단 범위랑 이런 걸로 가지고 왔잖아요. 구체적인 세부사항들 보시면서 대학들도 보시면서 체크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해서 지역권적 국립대학교에 대한 백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권적 국립대학교가 워낙 1등급 대학생들이 지원하는 과도 있지만 진학하는 과도 있지만 4등급, 5등급, 6등급의 과들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 많은 내용들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학생들이랑 많은 이야기 꼭 나눠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건 자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으면 조금은 실마리가 풀려 가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실까요? 선생님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제가 아까 2합 10, 2합 8, 3합 10 이런 거 그려놨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영 교과인데요. 보시게 되면 사실은 대학교에 따라서 어디는 입문자연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부분에서 공통과 계열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반영 과목이 달라지는 그렇죠? 공통과 일반 선택을 전 과목 또는 10과목 해당 교과 전 과목 또는 진로 선택을 정성평가 또는 관련된 영역 최대 3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실 때는 선생님들 이미 참고하고 계시겠지만 한꺼번에 그냥 총론 보듯이 쭉 보시는 것도 좋긴 좋은데요. 나중에 학생들 아까 이제 좌표에 찍어 주실 거잖아요. 그래 주실 거죠? 그러신 다음에 학생들을 좀 묶어서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손으로 대학, 어느 정도 상황 어느 정도 군의 대학을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서 하게 되면 묶어서 묶어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학생부 교과전에서 교과 반영 방법인데 전 과목 반영하는데요. 또는 국영수사과 한국사, 또는 국영수사과 또는 국수영, 사 또는 과, 또는 기타 이런 식으로 하는 다양한 대학들,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한번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고 난감한데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했죠. 아이들을 묻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범주화하고 정리하다 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않다에 대한 부분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든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인데요.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세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주요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 그리고 또 급간 차이가 크고 작고랑 상대적으로 작고 상대적으로 큰 걸 구분해 봤고요. 성추도 비율 고려, 정성평가 그리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 오늘도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선생님들 필요하신 부분도 한번 참고해 봐주시면서 나중에 이제 확정된 요강 나오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봐주세요. 그리고 물론 진로선택과목이 상대적으로 일반선택과목에 비해서 영역이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교과전형 특성 자체가 학생들이 워낙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들 이런 작은 차이가 실질적인 궁극적인 차이를 나타날 수 있는 거 한번 참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진로선택과목 반영법도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다이어트한 거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전형 전형방법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서류나 면접들을 가지고 전형방법을 참고하시는 부분들도 한번 구분해서 나눠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서류평가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런 대학들, 동국대, 성균관대,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한양대 저는 그냥 앞글자만 따서 외우기도 했었어서 한번 참고 삼아서 애호하셨으면 좋겠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평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라든가 방문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나눠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너무 진짜 쉴 틈 없이 실수 없이 제가 다다다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대충 그려지는 그림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학생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걔네들에 대한 수능 상황이라든가 교과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반영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이드를 어떤 방향으로 진학시킬지 진로할 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눠가주시길 부탁드리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가시죠. 네, 지역균형 전용으로 운영되는 학생부 교과 전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역균형 학생부 교과가 막 섞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들과 다 조금은 혼용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봤었던 지역균형과 지역인제 전용에 대한 얘기 앞에 그냥 가볍게 가지고 왔어요. 지역권정국립대학교 진학 지도할 때 우리가 여기도 많이 같이 얘기하는 지역인제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그냥 내용들만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한 번만 그냥 한번 살펴봐 주세요. 선생님들 보시면 쭉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졸업 연도에 따라서 학교장 추천 전용 지원 자격을 제한해놨어요. 그러니까 재학생만 하는 대학, 되는 대학 그리고 또 재수생까지, 사무수생까지 또는 또 그 이상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경쟁률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 그리고 전용 방법도 교과백, 또는 교과 또는 서류평가, 또는 교과 면접 그다음에 교과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도 한번 나타내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같이 보시는 건 추천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수능체조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그다음부터 제가 추천인원 제한도 있고 수능체조도 있는 대학 그리고 또 있고 없고 없고 있고 없고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눠 놨어요. 그래서 대학별로 쭉 나열해 놨거든요. 연대 추천인원 같은 경우에는 모집인원이 어떻게 변했고 전용 방법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어떤 부분들이 지난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어떤 분들이 변화되어 왔으니까 지난 2, 3년간의 입결을 보실 때 어떤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여기 쭉 고려대, 서강대, 성인관대, 한양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수능체조에 대한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추천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파란색으로 체크해 놨으니까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쭉 나타나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앙대, 경희대 그리고 또 반영교과가 같은 거 다른 거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한번 참고해 놨고요. 정리해 놨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체조 탐구가 원래 한 과목이었는데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일단 강화된 부분들도 그냥 한번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나왔었던 거, 수능체조에 대한 내용들, 변화된 내용들, 반영교과에 대한 거 한눈으로 봐주실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보는 건 추천인원 제한은 되지만 수능체조는 없는 곳인 거죠. 그러다 보시면 경기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와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괄전형이었는데 단계를 변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겠죠. 그리고 또 추천인원 제한이 없고 수능체조 기준은 있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도 같이 한번 쭉 보시면서 같이 정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경기권 대학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수능체조 인원, 수능체조 기준 없는 대학들도 같이 한번 쭉 봐주세요. 내용들은 같이 한번 쭉 보시면 정리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 3년간에 그냥 경쟁률도 한번 체크해 봤어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건 전년보다 경쟁률이 강화된 곳이고요. 그리고 또 높아진 곳. 그리고 파란색은 전년보다 낮아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4.73에서 5.76으로 강화됐었고 6.12로 더 높아졌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13.23에서 9.46, 8.68로 낮았으니까 파란색, 파란색을 체크해 놓은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그죠. 경쟁률이 작년 대입에 비해서 2024 대입에 2023 대입에 비해서 모두 낮아진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쭉 내용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교에 따라서는 직윤과 함께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윤과 직윤 없이 또는 교과정역만 운영되는 대학 그리고 또 직윤과 같이 운영되는 대학들이 있어서 그거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학들은 지역균형 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교과정역만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고요.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 해당 대학 준비한 학생들은 면접집이 꼭 같이 신경 써 봐주세요. 영향력 큰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교과정역 모두 운영하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의 특징은 사실은 지역 모두 그렇지는 않아요. 안 그런 대학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대학에서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수능체제를 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체제를 보는 것 특징으로 보실 수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면접도 같이 진행하는 대학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쭉 살펴봐주세요. 이제 거의 마무리예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학생부 교과전형 대비 및 지원반에 대해서 보시면 교과 성적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 교과전형 대비는 사실은 모든 대입 전형 준비의 초소입니다. 왜냐하면 그잖아요. 중앙고사, 기만고사, 수행평가 이런 걸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의 생활 패턴과 태도, 그거 공부하는 습관이라든가 리듬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입 전형 준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은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간에 교과 성적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하자.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성실한 수능 준비를 통한 기대수능 성적 향상 그러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100분의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원선수 그리고 틀린 문제의 개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라든가 이런 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만큼 교과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선이 높아지게 되죠. 우리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대학을 교과전형으로 쓸 거고요. 보통은 교과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같거나 높은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우리 행태상 당연히 그러니까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은 수도권 대학들이 또는 서구권 대학들이 상당수의 비중으로 정시전형을 뽑은 이 상황에서는 교과전형 준비지가 수능 준비가 단순히 대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대학이라든가 유사선으로도 대학의 변화 내용을 반드시 꼭 고려하셔서 아까 이런저런 변화 내용들도 같이 체크했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경쟁률도 변했고 입결도 차이가 생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년, 3년 정도까지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시고 책자들 찾아보시면서 분석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다양한 영상들도 지금 이미 올라와 있고요. 그걸 체크한 내용들도 지금 볼 수 있으니까요.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보기 되거든요. 연구정보원 홈페이지에 가셔도, 유튜브 채널에 가셔도 작년과 재전 영상들 지금 다 그대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및 서류 준비 철저히 하되. 당연하죠. 그런데 그 준비하면서 교과 성적이라든가 수능 성적에 떨어지거나 그냥 유지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올려야 되는 거고 더 나아지는. 학생들 미안해요. 선생님들 그런 학생들 보려면 마음 안 푸시죠. 안쓰러우시고.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사실은 어디가 작아지게 되면 다른 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힘들 텐데 안타깝지만 부탁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면접 서류 준비 철저히 하시되 그거 준비하시면서 교과나 수능 성적 부정적인 영향을 주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 다음에 정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정시 지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은 6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쓴다거나 논술 전형을 쓰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이상의 안정적인 또는 적정한 대학의 교과 전형에 대한 입결 과탐으로 보셔서 교과 전형을 꼭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정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거다. 내가 수능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효과도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을 때는 수능 이전에 있는, 그러니까 면접의 일시라든가 정시 학평 가능성 여부들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정시로 갈 수 있는 합격 가능성이 예측되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라든가 종합 전형에 지원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접의 일자라든가 시기도 꼭 명확하게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길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닌 거 맞죠? 최선을 다해서 향상시키려는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탐색하시면서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시면서 끝까지 준비해 함께해 주시길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 같이 말씀 부탁드려 볼게요. 제가 준비한 PT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진로진학성보센터에서 다양한 홈페이지나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 내용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많은 자료와 정보들 많이 계속 함께해 주시고 받아보시면서 많은 도움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2022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 한창 상담 진행 중이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끝나가고 계실까요? 매 상담 때마다 느끼는 건 지난 2년 동안 정말 우리 아이들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쉬워하는 부분들 보면서 같이 망합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지난 교직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 지금부터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올려가다 보면 충분히 원하는 곳,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을 그동안 우리가 졸업시켰던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응원할 거고요. 학생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교직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